나한테 오겠는데, 이거보지? 뒤에 좀 띄워. 아, 무슨 너무 설레이는걸? 파쿠르 소리, 사! 좋아요와 구독, 알람설정까지! 자, 여러분, 헤이븐은 제가 말씀드렸죠? 이렇게 밑에 불이 빨딱빨딱하게 들어오는대로 낙하! 나 너무 느리니? 한 명, 두 명이 주변에 내리는 것 같은데, 저 친구는 어쩌자고! 타임, 변순데, 무서운데, 필라가드한테 죽었다! 발 소리가 나죠, 여러분? 아, 때련네! 거기 전에, 출발! 바이! 아, 하하하하하하하... 버논살려! 김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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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춰봐라~~ 간다 2층 가면 봤어? 2층에 있는 거? 내 머리 위에 있거든요 여러분 와 언제 여기까지 갔어? 와 난 문 열린 거고 와 씨 놀래라 15명 주변이 좀 조용한 거 같은데 봐라 Jadi 더 좋았네 흠 MK 안 가져갔어 MK 시간쯤은 은근히 만드는데 SR 쓰는 사람이 고객님 20명 다 얘기해 감쪽 치치치에서 먹으면 되지 않아 안 먹은 이유가 있었네 여러분 얘 보고 왜 이렇게 많아? 초콜릿 감사합니다 치칠리 고맙습니다 이건 좀 아쉬운데? 너무 싫겠다 자 살펴보는 거야 내가 어디 마지막으로 써야 되는지 안 될 것 같지? 안 될 것 같지? 이거 뭔데? 여기 들어갈 수 있나? 가보자 안 되네? 현실 반영 안 해놨네 어 삥 소리 아 집인가? 나는 건물로 흐어 뚫려 있는 건 변수인데? 아 여기 턱이 있냐 쏘다가 너 이거 턱이 없는 줄 알고 쏘다가 뭔 말인지 알지 길이 쏠 때도 턱이 없는 줄 알았다가 그래서 그런 거야 아 이거 턱이 있냐 아 이거 턱 개무쌈 아니 여기 턱이 있어가지고 난 당연히 내누막길인 줄 알았지 턱 방금 봤어 떨어지면서 다시 안올라갔다 아니야 잘던거 아니네 쏘리 여러분 그것도 있었다며 그거 들었어? 그 쇼트 카튼데서 봤는데 사람들 일 쉬고 싶어가지고 당근나라에서 야 막 양성키트 팝니다 막 이러고 감염 그거 마스크 막 파고 그랬다며 나 두고 두고 깜짝 놀랐어 아 친구야 요즘 증상이 옛날만큼 안심해지니까 빈풀 2님 별풍선 33개 감사드립니다 어 그러자 나한테 오겠는데 이거 보지 뒤에 좀 띄워 아 무슨 너무 설레이는걸 무조건 열거란 말이지 보통 3인칭으로 여니까 여기서 바로 쏘고 들어가면 되지 않을까 여기가 낫겠다 와라 아 나 너무 재밌을 것 같아 빨리 발소리 났으면 좋겠어 가만히 기다리면 한 명은 올 것 같은데 13명 중에 뭐고 먹고 싶은 친구가 한 명도 없더 와 근데 여기 원래 인기가 많은데 안 온다 그치 살짝 아래로 쏴야돼 왔다 발소리 왼쪽 집에 발소리 왔다 바쿠르 소리 하나 5 3 4 4 4 5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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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 5 6 5 6 6 7 8 6 7 9 8 8 아 요한 아쉽어 나이스 지지 조용한거 확인하고 이건 못참지 3통 먹어야 되거든 조용하니까 이제 시야 싹 따가지고 아 괜찮네 우와 내가 보이지도 않았다 너무 싫겠다 아 아프겠다 이러고 피를 먹는데 하나 더 까서 못 피하고 그거 있는거 알고 있지만 자기장도 앞두고 피할려고 하지마 나 진짜 잔인하다 내가 안죽였어도 얘가 잡아줬겠다 근데 그치 내가 안죽였어도 얘가 줄 잡아줬겠는데 죽이지 말걸 그럼 탱크니 탱크니 그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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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치